네. 자, 대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도 못 표현하기라 그런다. 뭐 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뭐?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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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S2. S2. Should. Should. Can you say that? Okay, he blah blah blah.... What should I have just discussed earlier? Will is what is so different understand. 그리고 윌은 미래시제 얘기할 때 했던 거 아니냐고 미래시제에 대해서 재우가 알고 있는 거 좀 얘기해 봐 미래시제 표현은 몇 가지 방법 가르쳐줬습니까? 뭐하고 뭐? 그중에 좀 더 계획된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계획이다라는 얘기할 때는 그중에 뭘 쓸래요? 비고잉투 뒤에 꼭 뭐가 와야지만 된대요 윌은 무슨 시에요? 둘 다 비고잉투 뒤에는 하나씩 와야 되겠고 윌 양념시니까 윌 뒤에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 와야 되겠네 그거는 미래였고요 지금 의무입니다 양념시 두 개 가르쳐줬고요 양념시 말고 다른 거 하나 가르쳐줬습니다 뭐 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양념시 두 가지를 뭐랑 뭐가 있다던가요? Anytime As to has to 양념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나요? Must Like to Should And must Like to 양념시를 쓰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뭐? Have to Have to Have to 뒤에 무슨 씨를 사용하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된다 우리말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go, must go, have to go, has to go should be, must be, have to be, has to be 그리고 주의사항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고 그건 뭐다? head to 뒤에 뭐 뭐 하다 자 그 다음 다시 should하고 must에 대한 주의사항 얘기합니다 should하고 must 무슨 시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마찬가지 하다씨를 원래 모습대로 써야만 한다 그리고 하다씨는 원래 모습, be 동사는 be의 형태 하다씨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누가 들어있는 형태로 must 뒤에 또는 should 뒤에, have to 뒤에, has to 뒤에 와야만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얘기합니다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얘기했고 이제 미래 해야만 알 것이다 라는 표현은 미래 표현하는 양경씨 뭐? 윈하고 의무를 표현하는 뭐? 윈고인트 윈고인트 뜻이 뭔데? 뭐뭐 할 계획이다 그게 의무표현입니까? 계획표현이지? 아이고 야야… 야야… 아이고 야야... Your... — 저 뒤에 will, should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will, must 못한다는 얘기를 내가 합니다 근데 뭐 will 뒤에 should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설명할 거 먼저 설명해 보세요 will, should나 will, must는 왜 못한대요? will, should go 가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 미래 표현이니까 will 쓰면 되겠고 해야만 한다니까 should을 써서 will, should go 하면 가야만 하게 될 거야 will, must go 하면 가야만 하게 될 거야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는데 왜 안된다고 하던가요? 왜 will, should go, will, must go 안되고 will have to go 가야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will have to go, you will have to go, she will have to go 이렇게 써야된다고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왜 she will, must go, she will, should go, I will, should go, I will, must go 왜 안된다고 하던가요? 왜 안된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will, have to 뒤에 무슨 씨 4-5년 원래 형태로 표현한다 will, have to be, will, have to go will, must, will, should는 사용할 수 없는데 왜 사용 못 한대요? 굉장히 양념치킨 좋아해요 간장치킨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양념치킨 했다가 맛있겠냐? 양념은 한 가지 양념시만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간다. 무슨 시제입니까 일단 무슨 시제 그래서 뭐? he goes there 예를 가지고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는 무슨 시제 의무야? 미래 시제 되려면 그는 가야만 할 것이다겠지 내일 가야만 할 것이다 무슨 시제 의무야 그래서 예를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세 가지 해놨겠지 그래서 어떤 어떤 방법들이 있다? he has to go there he has to go there 또는 he must go there he must go there 또는 he should go there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 는 무슨 시제 의무 표현이야? 미래 시제 의무 표현이고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he will have to go there he will have to go there 그래서 나는 어제 그것을 청소했어요 라는 표현 무슨 시제야 이거? 과거 시제를 영어로 표현하면 I cleaned it yesterday I cleaned it yesterday 그런데 나는 어제 그것을 청소해야만 했었어요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의무야? yes 과거 시제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대요? I had to eat I had to clean it yesterday I had to clean it yesterday 나는 오늘 그것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무슨 시제 의무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의무 세 가지 표현 나 holidays I had to clean it yesterday Or today I had to clean it yesterday ai heds 선생님은 i heds I and hez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I had to clean it yesterday I had to clean it yesterday I have to clean it yesterday Hey I had to clean it today 저 안에 들었을까 선생님은 왜 아이헤드를 왜 본 적이 없을까요? 머리 안 되네 왜 머리 안 되네? 이렇게 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I have to cleaned it today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전에 저 앞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have to나 has to 뒤에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원래 형태가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I have to clean i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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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못 봐드렸어요 I have to 내가 have 뒤에 동사원형이나 has 뒤에 동사원형으로 말했습니까? I have to do 뭐 뭐 하다라는 의미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했으면 To를 왜 빼먹습니까? I have to do I have to do 아직도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He, she, she I have to do I have to do I have to do I have to do 또 다른 표현 방법 I must clean it today I must clean it today 또는 I should clean it today 현재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표현 내가 뭐뭐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내일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 는 무슨 시제 의무표현이야 미래 시제 의무표현이다 그래서 뭐하나 또 빠뜨립니다 시원하게 지나가는게 없습니다 난 내일 거기 가야만 할거에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아까랑 뭐가 달라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뭐라고요 He will have to go there tomorrow 그는 오늘 거기에 가야만 한다 무슨 시제 의무표현이야 현재 시제 그래서 그래서 He has to go there today He has to go there today 또는 He must go there today He must go there today 또는 He should go there today He should go there today 그는 거기에 간다 무슨 시제야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어떻게 표현한다 He goes there He goes there He goes there 그는 거기에 갈 계획이다 그는 거기에 갈 계획입니다 그는 거기에 갈 계획이다 그는 거기에 갈 계획이다 그는 어디에 갈 계획이다 그는 어디에 갈 계획이다 그는 거기에 갈 계획이다 그는 어디에 가야다 왜니 그 누구에 갈 계획이다 그는 어디가 오는 곳인지 갈 계획이래. 어 재우야. 여기 갈 계획이래. I'm going to go to the... 그냥 뭐 오늘 기분도 하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응? 이거 보세요. He is going to go there. 이거 또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또 하지 뭐. 내가 참아야지 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